압도적인 해산도로 세상은 지배할 자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염도하라 숭배하라 사나이는 작게 능 따윈 신경쓰지 않제 뚝심으로 하나만 파는 픽셀들이 있지 압도적인 고회상도 이름을 전해줄 내 사진은 초고회상도 10년이 지나도 압도적인 화질로 박살낸다 박살내라 지배하라 하드디스크가 터질 것 같은데 용량이지 이곳 속 문화 중인 저 상황을 촬영할 때 그저 말아서 미콘이 온다 미래에 전해줄 내 사진은 초고회상도 10년이 지나도 압도적인 화질로 박살낸다 박살내라 지배하라 지배하라 하드디스크가 터질 것 같은데 용량이지 기부수 원앙 중인 초상화를 촬영하지 구청만 왔어 미콘이 온다 미콘이 온다 기용 시청사 미콘이 온다 미콘이 온다 이모 ann muitas